전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아미들로 서울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이 K-POP 중심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가 된 겁니다. 17일 낮부터 여의나루역에서 원효대교를 가로지르는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에선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BTS 대표곡들이 흘러나오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진풍경들이 연출됐습니다. 일부 멤버들의 군 입대로 전체 멤버들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소속사 하이브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축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BTS 상징색인 보라색의 티셔츠, 가방, 모자,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들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리더 RM은 그룹을 대표해 팬들과 소통하는 코너를 열고 저녁에는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가 행사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여의도뿐 아니라 경복궁, 경외루 같은 서울 10대 명소들과 연결시켜 세계문화 중심으로 서울을 각국에 알렸다는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